그래서 검수사 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검수 같은 건 짐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이름이 골드워타 검에 물이 흐른다 그런데 이름이 검수사 이래요 그래서 저기는 가면 절이 오래됐는데 저 사찰에는 우리 독립운동가 33년 아니었습니까? 위패가 저기 모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좀 유명하고요 저도 충북 제천인데 거기도 금수산이 있어요 그쪽에서 금수산은 대부분 금수강산에 적고 아 여기 금수는 골드워타 구나 그래서 이 길을 기준으로 보면 그냥 거 그럼 저희도 계시나요?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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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